이기면서 진짜 조심한거죠? 이기면서 진짜 조심한거죠?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근데 얼마나 잡고 싶었으면 한 번도 안 돼 마지막 저 단장님이 어디서 왔어요 오른손 잡이세요? 네 오른손 잡이세요? 아니요 아 오른손 잡이요? 그럼 뒤로 왔는데 괜찮아 나는 괜찮아 오케이 예예예 너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면 아니 좀 떨어졌어요 좀 떨어졌어요 우리 밑에 치겠다 아 뭐 아 아 샀어 샀어 샀어